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도의 카메라 앱 무음카메라를 통해서 아름다운 설경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음카메라가 다운로드 되어 있지 않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무음카메라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무음카메라를 열어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무음카메라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의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면별 최적 촬영 도구 모음입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장면모드별로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인물사진일 때는 이 부분 풍경을 촬영할 때는 이 부분 야경사진은 이렇게 야경의 인물을 같이 촬영할 때는 이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 그 아래쪽은 스포츠 장면, 석양, 해변에서 촬영할 때, 불꽃놀이를 촬영할 때는 이 모드를 촬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올려 보겠습니다. 올리면은 여러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바로 오늘 말씀드린 눈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노우입니다. 스노우, 눈 내린 모습. 스노우, 눈 내린 모습을 촬영할 때입니다. 촛불을 촬영할 때는 아래쪽. 또 극장에서는 액션 이런 걸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장면 모드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눈 내린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바로 이 눈 장면을 선택해서 촬영하면 됩니다.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장면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스노우라고 표시되어 있죠. 스노우라고 눈 내린 장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적화된 눈 내린 모습을 촬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은 카메라에서 장면별, 장면별 모드에서 눈 모드를 선택해서 촬영하면은 멋진 눈 내린 모습을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멋지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눈 내린 설경을 멋지게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도변경TV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와 관련한 스마트폰 사진과 관련한 유익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